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보통 시민들 세이노 씨처럼 직접 송사에는 많이 관여하지 않았지만 이분들이 소위 정간예우의 존재 자체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 물어봤습니다. 궁금해가지고 이 판검사 퇴임 직후는 부르는 게 각 정간 타이틀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이노의 가르침 조선일보 4월 4일자 여러분께서는 정간예우가 실제로 행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물으니까 첫째 정간예우 그런 거 없습니다 이렇게 답하신 분이 계시고 둘째 정간예우 광범위한 관행입니다. 92%입니다. 셋째 정간예우 소송에 따라 약간 있는 편입니다. 3% 잘 모르겠습니다. 1% 95% 정도가 정간예우가 대한민국에서 실행에 옮겨지고 있다고 보통 시민들이 믿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더 지나가지고 29분의 453명이 투표했을 때 배워가지고 1시간 정도 지나니까 1,200여 명 정도가 설문조사에 응했습니다. 1,200명이 설문조사에 응하더라도 오차범위 내에인 1%가 줄어들었을 뿐입니다. 정간예우 광범위한 관행이다가 91% 정간예우 소송에 따라 약간 있는 편이다가 3%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94%의 시민들이 1,200명이면 굉장히 큰 표본이기 때문에 12만 명의 여러분들 설문조사에 응하더라도 거의 비슷한 여러분들 답이 나올 겁니다. 94%가 정간예우가 행해지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일종의 마일드한 재판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은밀한 재판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 가운데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다고 여러분 답한 사람이 무려 91%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갓 퇴임한 판사검사와 현직 판검사 사이에 정간예우가 실행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보통 시민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정이고 나발이고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돈 가지고 다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뭐 과장하는 것이 아니고 또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는 현직 판사나 검사를 다 매도할 의향은 전혀 없고 세이노 씨가 그렇게 답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호기심이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보통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받아주느냐 거의 90% 이상이 정간예우가 광범위한 관행으로 실행해 옮겨지고 있다. 이렇게 답한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특정 그런 정치 직업 그룹 직업 집단을 폄하거나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 점 유념하시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판사는 퇴직 이후에 개업을 할 수 있지만 이해상충 문제 때문에 판사 행동강령 등을 통해서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있기 때문인데 미국 판사를 위한 행동강령을 보면 판사는 본인이 변호사 시절에 연관됐던 사건이나 판사가 소송 당사자 쪽과 관계된 경우 등 판사의 공정성이 합리적으로 의심될 수 있는 경우에 사건을 맞지 말아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 사회도 우리가 잘 모르긴 하지만 거기도 사람 사는 데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지 않습니까 이번에 대통령 기소 사건도 보면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는 프로페셔널리즘 특히 전문직들의 직업윤리와 관해서 굉장히 엄격한 그런 규정을 갖고 있고 요구를 하는 거죠. 거기에서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내부자 거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드물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다는 그 벌이 어마어마하게 중과가 되니까 이에 충돌 문제지 않습니까 현직 판사가 여러분 나와 가지고 여러분들 그렇게 정간예우를 받는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에 충돌의 문제가 그대로 여러분들 직면하겠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식시장의 내부자 거래 같은 부분들이 지금은 좀 많이 맑아졌겠지만 그래도 좀 심한 편이지 않습니까 그게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언어폭력도 마찬가지고 너 죽어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 뭐죠 언어폭력도 그 폭력 자체가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댓글들 보게 되면 굉장히 격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안 되거든 그게 폭력이지 않습니까 아이들의 이름들 아이들 사이에 이뤄지는 폭력도 그게 폭력이지 않습니까 친구를 괴롭히는 것 자체가 그런데 인식이 없지 않습니까 정간예우는 범죄지 않습니까 범죄인데 여러분 그 범죄에 대해서 그냥 정간예우라는 용어를 가지고 어떻게 그게 정간예우입니까 그게 재판거래죠 그게 어떻게 정간예우입니까 그렇게 말을 여러분 꾸미면 안 되는 겁니다 선거 부정이 일어났는데 선거 관리 부실이었다고 이렇게 여러분들 듣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언어라는 것이 무너지게 되면 사건의 실체와 진실이 다 덮어지는 거죠 그래서 말을 바르게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말을 지금 정치판에서 오고 가는 많은 종류의 고성들도 보게 되면 사실과 신체를 외도하는 용어나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논의에서 아마 공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던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언어가 무너지는 것을 굉장히 경계한 예전에 12월 달에 이문열 선생이 월간조선에 행한 인터뷰에서 언어가 무너지는 것을 굉장히 경계를 한 내용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언어가 무너지는 겁니다 언어가 무너지게 되면 부정의하고 정의하고 선과 악의 다 뭐죠 말장난으로 다 돌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여러분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이 지금 미국 규정을 어느 잡지에서 보다가 가져왔는데 이해충돌문제 이해당사자 문제가 여러분 이해당사자가 어떻게 판결에 뛰어들고 이런 변호에 뛰어듭니까 일어날 수 없는 거죠 부패의 뿌리가 참 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3년간 뭐 전혀 의도하지 않게 한국의 공적인 문제를 다루면서 내가 전혀 몰랐던 그런 한국사회 모습이 이런 모습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뭐 이것이 고쳐질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죠 왜 그런가 하니까 판사 검사 출신들 변호사 출신들이 국회의원들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니까 그 사람들이 뭐 한때 동료였던 사람들이 밥줄과 관련된 문제를 정의를 고향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지한다 쉽지가 않은 거죠 쉽지가 않은 거고 한국인들은 많이 변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어떻게 변했는가 하니까 그냥 뭐 공적인 그런 규율이라든지 기간 같은 것은 그냥 내 밥그릇에 침해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면 그냥 다 묶고 넘어가는 것으로 한국사회가 다 변질이 돼 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회의 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중장기적으로 사회의 기초나 기반을 얼마만큼 침식시킬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사람들이 없는 거죠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 사회에는 개인의 삶이든 공동체든 간에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대한민국의 보통 시민들이 이 뿌리 깊은 악들에 대해서 침묵하고 무관심한 그 대가를 아마 당대뿐만 아니고 다음 세대에 이어서 치르게 될 것이다 그것도 그냥 치른 것이 아니고 톡톡히 치르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타깝기 때문에 이제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